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현지인 모두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건 현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탈레반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가 하면 곳곳에 감시로 탈출마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프간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외국 기업과 단체,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현지인 등 사실상 현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구금,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사면령을 내려 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외국 대피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들어왔는데 미리 알고 몸을 피했고 그런데 조카가 집을 지키고 있다가 조카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9명을 공개 참수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지금 탈레반들이 개종자들을 색출하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신변 노출 위험과 탈레반의 살해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은 마을 도처에 스파이와 정보원을 심어 기독교인이 있는지 수소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에 있는 선교사나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육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밀리의 국경을 넘는 데다 탈레반 검문소가 곳곳에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걸리면 거기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숨어서 계속 국경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저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어요. 매일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외국 기업이나 NGO와 일했던 현지 아프간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난민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아프간 교회는 대부분 지하교회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배신당하고 살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보호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